소리내는 거 웃겼어. 아 기분 좋은데? 저 여기 앉아. 저 여기 앉아. 벨트 매트 좋아요. 벨트 하세요. sit back please. 네. 한 1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구독! 알림 설정! 너는 꿈이 뭐냐? 너는 꿈이 뭐냐? 그래 너 꿈이 뭐야? 저는 과학자랑 꿈이에요. 과학자? 너 존경하는 과학자 있어?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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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노벨. 아 진짜? 여보 여보는 꿈이 뭐였어? 저요? 저희 멘토입니다. 그냥 이쁜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보 꿈을 잃었네? 아직은 부족해요. 광수야 궁금하겠는데 형이 이제 평상시에 거울을 보고. 막 예뻐 그게. 그러니까 뒷머리 이렇게 아니다. 이게 막 예뻐? 뒷머리 딱 했을 때 형이. 오케이 오늘 외출해야겠다. 느낌이 들어? 아 잠깐만. 형이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나갈 때 머리 이렇게 봉니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궁금해서 그래. 형은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누가 자극 시킨 거야? 아니야. 어떤 감정인 거야? 누굴 본 거야? 멋의 어떤 그 포인트 있잖아. 이태원 클라스의 김담이다. 이태원 클라스의 김담이다. 이태원 클라스의 김담이다. 이태원 클라스의 김담이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좀 얘가 간다. 아 오케이. 형 봐봐. 얘기하려 얼마나 시원해. 진짜 숨기고 있었어? 되게 해라 얘기해. 야 은진이 아까 주식 설명 잘하더라. 너 주식 하나 봐요. 너 주식하니 은진아? 하나 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전혀 모르니까. 태진아 이거 난 이런 거 용어를 모르거든. 테슬라 했어 테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상이도 아까 보니까 게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설명을 진짜 못 해. 의외. 야 그럼 상이랑 은진이는 MT도 같이 갔었겠네? 네. 또 엮는다 또 엮어. 또 엮는다 또 엮어. MT도 상이가 예약하고 과대여가지고. 아 과대니까. 아 진짜로. 보통 뭐 이렇게 뭐 게임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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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흩어져서. 흩어져서. 흩어져서 얘기도 하고 막 술도 한 잔 하다가 뭐 같이. 이렇게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뭐든 얘기가 좀. 그만 좀 해 이거. 하영이 외로워서 그래. 아 이거 진짜. 하영이 표정이야 이 표정이야. 술이.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되다가도 안 돼. 너 따가 진짜 되다가도 안 돼. 바람 좀 셀까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 아. 있다 없다 빨리 아이씨. 떨리고 싶으니까. 아 이거 지겨 죽겠어 아주 그냥. 더럽고 써요. 너 내가 볼 때 종국이도 몇 건을 내가 깼을 거야 아마. 아 이거 추측이야 추측. 종국이는 아 종국이는. 쟤는 너무 철벽남이야. 그냥 올해도 끝난다고 말해. 쟤는 너무 철벽이야. 종국이는 그냥 저렇게 혼자 살아야지 이제. 야 그냥 살짝. 최근에 저 종국이 집으로 우리가 또 한번 가봤잖아요. 갔었죠 갔었죠. 야 난 최근에. 사람 집에 이렇게 창고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내가 나와서 그랬어. 내가 나와서. 야 재석아. 나만 발 시려웠니? 그랬더니. 아니야. 난 내가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어. 발이 시려워. 아니 집이 발이 시려워. 아니 불도 아껴 형설지공이야. 겨울이라 5시 넘으면 해가 뉘엿뉘엿하는데. 아니 뭐 굳이. 자기 화장실 같은 거 막 더듬더듬 거야. 책 볼 거 아니야. 책 볼 거 아닌데. 와 진짜. 야 윤경이는 전혀 연예계 쪽에 관심이 없었냐? 저요? 네 처음에는. 완전? 네. 약간 얼굴이 김민정 약간 닮았는데. 미리 얘기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우연히 석진형을 만나면. 진짜 미안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나는 왜냐하면 이게 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얼굴을 많이 아파. 그냥 이렇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전에 얼굴 한 번 먹어도 얼마나 기억을 잘해. 부자들은 기억 잘해. 부자. 부자 기억 잘해. 부자는 진짜 100% 기억. 부자 기억 잘해. 부자 기억해. 뭘 부자 기억해. 부자는 기억하잖아. 형님들이지. 형님을 기억하는 거지. 그 10조 형 기억하잖아. 10조 형 기억하잖아. 10조. 10조. 중국 형님. 걔 형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이야? 근데 형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형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동마눈 형아. 동마눈 형아. 동마눈 형아. 농담. 농담. 농담으로 닦고 그러는 거지. 농담이지. 족크 이해 못 하니? 석진이 형이 치부를 건드리지 마. 석진이 형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전화 오셔서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정말? 갔는데 중국 부자국은 정말. 진짜? 거기서 서빙 같은 걸 하고 계시네. 서빙 같은 걸 하고 계시네. 정말이야 이거. 나 못 듣고 나갔는데 형이 갑자기 밥을 사준다고. 형이 형. 백태가. 형이 가시죠. 형이 가시죠. 형이 가시죠. 형이 약시장에서 서빙을 왜. 형이 시청자. 정장 같은 거 입으신구나. 형이 형. 시청자 여러분 이건 뻥입니다. 내가 서빙을 설마. 진짜 그만해. 그만해. 저전심을 지키고 딱.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좋아. 브래브걸스가. 네. 민영이를 빼놓고는 숙소에서 짐을 다 뺐어요. 민영이가 빼고? 그러면 뺐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아예 다 관두는 거였구나. 유정이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시험을 이제 공부하려고. 국사 막 그런. 아 그랬어? 네. 툭강 이런 거 듣고 있었고. 갑자기 이게 터졌어. 그래서 각자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영상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재석이도 알바 자리 알아보고. 아 진짜? 딴 일 하려고 그럴 때. 개그맨 되고 나서요? 개그맨 되고 나서. 석진이 형 런닝맨 그만둘 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잘ITO라고 What Anybody job sign or shrewson how do you go? 땅도 말 된거 같은데요? 어 땅도 말 최고 있으면 뭐해. 내 걱정은 하지마. 어 dni도 걱정이라네. 왜 내 걱정을 해. 어떻게 하진퍼. 어 형도? 어 영원лин commandments? 어 설정아 방 내지RS 네가 어필 하는 거야 와내야 나머지. 아 poseen пởă.. 카메라 끊고 갈게요, 형. 지금 캐릭터 무너지고 있어요. 캐릭터를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화냈어. 어우, 감사합니다. 엄마 많이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세요. 내 딸이 많이 좋아. 아, 유정이가 오열을 했다잖아. 어머니를 붙잡고. 아, 누가? 지금 다 30대야. 나이가 망한 것보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멋있다는 얘기야. 우리 30대에 이렇게 또 큰 인기를. 아, 이거 얼마나 좋아. 멋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이들한테 희망과 홈을. 야, 근데 조용히 하고 먹자. 야, 근데 조용히 하고 먹자. 야, 누구냐? 야, 먹는데 누가. 아니, 그 지금 젊은이라고까지 해가면서. 젊은이 뭐야, 젊은이. 근데 석진아 좀 조용히 먹고 있어. 내가 혹시 쟤네들한테 손을 찍어만 하더라도. 야, 오히려 이하고 지내. 내가 누구냐, 누구야. 내가. 석진아. 민영 언니가 제일 웃기시다고. 석진아 오빠예요. 아, 제일 웃기. 아, 제일 웃겨. 요즘 한 년 만에 이제 잘 시작해서. 지석진 조야. 야, 지금. 저 형도 역주행이야, 지금. 역주행, 역주행. 역주행, 역주행. 아, 근데 석진아. 우리 지금 역주행 진짜. 우리가 키운 거야, 우리가. 형이 나이는 계속 먹는데 철은 계속 없어지는데. 역주행이었지. 젊은이들의 희망이야. 자, 여러분도 이제. 조아야, 들어와. 조아야, 들어와. 네, 저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조아야, 너 쉬는 날 뭐 했니? 네? 쉬는 날 뭐 했어? 그냥 이렇게 누워, 스티프고. 장 마셨어요. 누워 있는 게 편해. 네, 안녕하세요. 누워 있는 건 편하지 않니? 네. 너, 너네 언니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 아, 나 오셨어요? 아, 깜짝 놀란다. 아, 감사드립니다. 야, 너도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형이랑 엄마랑 PDF redundancy다. 형이랑 결혼식 가는데. 아니 왜, 아니 왜. 신랑이 한 размanken을 입고 있냐고. 아니 왜 신랑이 한보욕을 입고 있냐고. 너네 엄마랑 딱 깜짝 놀랐다, 정말. 깜짝 놀랐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역시 예능인이구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지. 아, 선생님 저녁 사이즈 저 왔어요,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날이 별로 없었구나, 오늘. 형, 그러니까 씁쓸한 표정을 주셨어요. 좋은 에피소드 나오겠다 했거든, 세워 없으면. 야, 내가 좋아하는 저기 우리 거꾸리와 장다리 앞에 있는데. 내가 좋아하잖아. 서술한 원청이야, 서술한 원청이야. 그렇지, 좋아, 좋다. 내가 좋아하는 최애잖아. 거꾸리와 장다리 되면 최애 좋아. 진짜 기다란 형이야. 그러니까 약간 세워가 예전 모습에서 지금 살 빠진 게 어떤 거냐면 광수가 약간 한 178 정도가 되는 거야. 아, 그 느낌이. 야, 세워야, 하루 종일이야. 하루 종일 했으니까. 오늘 세워 형한테 정해밖에 안 했어. 그런 것도 또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 뭘 이겨내, 인마. 그러니까 과정이야. 형, 너는 욕을 해. 아니, 이겨낸다는 말 자체가 네가 못 이겨내고 있다는 친구야. 그런 얘기조차 하지 말아. 형이 아직 지금 11년 동안 못 이겨냈거든. 아! 11년 동안 못 이겨냈거든. 아! 죄송해요. 아,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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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도 마찬가지야. 왜, 왜. 이게 미남의 조건이야. 너무 반들어가요? 이게 미남의 조건이네. 그럼, 발목이 얇은 사람이 원래. 얼굴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관련되냐. 아니야 이게 발목이 얇은 게 원래 섹시한 남자야. 지성이랑 싸우면. 지석진쇼 또 시작이다. 이겨낸 샌드백쇼. 혼자서 둘러싸여서 한 7명한테. 이겨낸다는 생각을 하지 마. 대단하지. 나 그런 생각 안 해. 근데 저가 표정이 좀 더 좋아졌어. 아 그래요? 예전보다 그게. 어때 좀 이렇게 또. 팀할 때랑 혼자 그냥 또 하니까. 약간 그 장점은. 장점은. 샵 시간을. 샵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기다리는구나. 네 기다려요. 두 팀 나눠가지고. 샵을 다녀본 적이 없다. 아 진짜요? 오늘도 맨날 보이세요? 아 그럼. 어린도 내가 안 보고. 아 진짜요? 나는 샵을 안 가. 옷도 형 옷 입어. 아 그래요? 정석이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는 연예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운동선수. 운동선수. 스포츠맨. 스포츠맨이라고 봐야지. 스포츠맨. 스포츠맨이라고 봐야지. 스포츠맨. 스포츠맨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야 근데 세호 너는 갖고 오는데 뭐 유명 헤어샵 다니고 그러지. 아 세호는 뭐. 저는 뭐. 바보샵 다니잖아요? 바보샵 다니잖아요? 바보샵. 바보샵. 바보샵 아니야? 바보샵. 바보샵은 광수가 다니고. 여기 바보샵. 바보샵. 이발 헤어샵. 오래된. 오래된 헤어 동생이 있어. 야 너. 논산 훈련소 옆에 가면 이렇게 머리 다 잘라.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 너무 놀랐어. 어르신 분이. 어르신 분이 콧물이 나올 때 쓰러 달랐어. 완전 놀라가지고. 석춘 형이. 석춘 형이 애드립이 수리환영은 아니야. 석춘 형 수빈 스타일이야 수빈 스타일. 수빈 스타일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공격은 어설퍼. 어쨌든 너는 진짜 그 명품 걸칠 때가 아니야. 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따뜻한 거야? 이건 춘고야 춘고 그냥. 춘고. 따끔한 일치. 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춘고를 해요? 야 종국이 사업을 해. 전담당. 내가 이 자식은.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게 아니고. 완전 진식. 완전 압박을 넘어서 진식숲이야. 진식숲이야. 그러지 않아. 내가 한 번 칠 때. 너 부를게. 제가 봤을 때. 석춘 형이 제가 오면 그래도. 그날. 기분이 좀. 나한테. 바랐던 거. 그냥 앞으로도. 그게 아니라. 약간 딜 같은 게. 약간 분산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한테 많이 가고. 석춘 형 웃어요 웃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 내려. 레츠고 마린. 맛있는 떡볶이 먹으러 갈까라. 무조건 먹을 줄 알았어요. 제석이 형 광수 형은. 광수 형은 솔직히 몰랐는데. 아 소리내는 거 웃겼어. 아 기분 좋은데. 저 여기 앉아. 저 여기 앉아. 벨트 매트 좋아요. 벨트 하세요. 네. 벨트 하세요. 네. 1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석진이 형. 몰랐어? 석진이 형 들어오다가. 여기 초앉는 거 보고. 두 빌레이저 뿌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앉아 앉아 앉아. 너무 웃겨. 이렇게 웃긴 거야.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왜 들어오다 여기 초아 쳐다봤어요. 아니야 아니야. 유리샷으로 초아를 왜 이렇게 때렸어요. 눈빛을 그냥 익히라고. 쳐다봐. 초아야. 유리샷 밖에서 누가. 누가. 레이저 나가는 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초아야. 그런 건 뭐 마음에 두지 마. 아 너무 맛있네. 다시 정작 대결 건너서 다시 강복으로 가세요. 오케이 아버지.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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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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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을 강남에서. 도산에서.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우리가 빨리 다시 강남으로 건너와서. 마지막 장소로 끝내야지. 세호야 토크 좀 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네 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도. 나름대로 프로 방송인데. 낄떡 껴야지. 지금은 뭐 이제. 아니 지금 딱 낄떡 껴야 될 텐데. 제가 주특기가 토크입니다 진짜. 제가 본명이 토크 토크 폭격기에요 진짜로. 폭격기. 폭격기. 폭격기 언제 날려줄 거예요. 아니 원하면 하지. 그런데 원하는지 안. 언제 날려줄 거예요 폭격기. 잘 빠지면서 센스도 빠지니까. 빠졌어. 많이 빠졌어. 형 지금 종국이 형 센스도 빠지고 다 빠져 지금. 근데 종국이 형 싸움 많이 잘해요. 궁금해서 많이 잘해요. 7대 2까지. 7대 2까지. 7대 2까지. 세훈은 예전에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뒷모습도 웃겼거든. 왜냐하면 종국이 형 여기. 여기 목 뒤에 접혔던 게.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여기 접히는 게. 없었어. 여기 가장 부스럭이 있는 거 아니야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없어. 완전 부스럭이 있는 거. 접신 건. 접시는데.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건강을 택했어요. 건강 너무 좋았어요. 근데 확실히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는데. 달라 달라. 콜레스테롤이 정말 달랐어요. 세호야 세호야 조용히 가자. 지금은 좀 조용히 가요. 왜냐하면 여기 주택 가기 때문에 우리가 떠들면 안 돼요. 주택이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조용히 해. 정말 힘들어. 주택 가자. 차 안인데.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일 나가시면 지금. 놀래 놀래. 오늘 주무실 시간이야. 혜진이 형에서 세호 형 만나면. 만나자마자 그러면서. 야 재석이 형 왜 그러시지. 야 재석이 형 뭐야. 아 저기 세호야. 네. 광수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줘. 광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요거 한번 보자. 하면 안 될 무게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 그쪽으로. 진짜 잘 모르는가. 아 진짜 고장만. 응 근데 여기 와. 뭐야. 뭐야 뭐야. 광수 형. 이 둘. 이 둘이. 이거 이거 하잖아. 뭐야 싸. 이 둘이. 이 둘이 이 둘이. 아 진짜. 어. 아. 어. 사람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로 너는 왜 왜 나 이걸 왜 하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왔네 힘이 혀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힘이 나 아니 근데 왜 너를 이거를 보여주기 싫으면 안 돼 계석이 형은 오시면 이제 세호 형이나 나나 뭐 이렇게 있으면 야 일로 와봐 야 너 나이가 이게 뭐니?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공유 형이나 오면 바로 이렇게 입술 말려 들어 야 야 야 야 야 야 공유 형 아 공유는 내 동생이고 공유는 내 동생이야 공유는 아 너무 웃겨 어쨌든 세호 아 오늘 그래도 간만에 나와서 너무 재밌었다 여기 버스 종류에서 이제 들어가 2코를 세호가 에피소드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했어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 너무 고마워 야 네리 재원의 방식이 이거 한 번만 더 보여줘 아 너무 다리 건넌다 이제 좋다 아 이게 또 좀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아 오늘 초아가 네 유튜브하고 이런 거 하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네 우리 방송 나간 다음에 좀 얘기 좀 해 뒷이야기 좀 해 뒷이야기 좀 해 리뷰 보통 유튜브도 컨텐츠가 뭐 궁금하다 뭐야 저는 커버한 곡 아 노래를 하잖아 네 아 초아가 노래 기가 막혀 하거든 아니에요 안 들어본 지 진짜로 됐다 커버한 거 최근에 커버한 거 한 번 드려주면 안 되나요? 아 커버한 거 뭐가 있지? 실례야 실례 그래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네 실례야? 아니 형 왜 갑자기 사람을 형 아 실례야? 옛날 스타일이야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왜? 백설이 선생님 좀 해 주세요 백설이 선생님 좀 해 주세요 백설이 Han 잡아 ète 석진이 형 석진이 형도 Anthony Han 다 석진이 형도 큐어하자 나와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fizer uncan Titan 존핑이는 gal jut 지금 너무 좋아 닿으시면 됐는데도 백설이 선생님 오랜만에 드니까 너무 좋다 석진이 형이 저걸로 저기 붙었어요 나는 그대를 사랑해 하나도 기대가 좋아 이 세상 모든 걸 이게 해진 거야 석진이 이걸로 붙은 거야 멋있다 이렇게 경쟁률이 세진 않았나 봐 그때 당시에 나오는 소리 같아요 드신 게 없네요 쫄쫄 굶었어 형 조화가 너무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대요 누가? 조화? 네 너무 재미있으신데 왜 티비에는 그게 다 안 나와요? 왜 티비에는 그게 다 안 나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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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금주야, 금주야 다 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좋아야 아 너무 오늘 웃겼는데 아 왜 방송이 안 나와요? 석진이 형 손가락으로 눈물 튀는 거셨어 나는 나를 인정해 주는 5명만 있으면 돼 시청자 5명 너도 한 명 들어온 거야? 네 이제 4명 남았네 아, 없었어 그동안? 없었어? 없었어요 아, 4개, 4개 30년 인생 4개 30년 인생 그때가 4개 전결 맞아요 아, 그게 4개에요? 진짜 10년 브레이트 다 하셨죠? 네 90년대로 돌아가고 싶죠 너, 너 안 간다고? 어디 모든 걸 다 버리고 91년으로 가라고 안 가지, 안 가지 모든 걸 버리고 가려면 안 가지 그러면 기억을 다 잃어야 되잖아. 기억을 잃어. 내 그냥 그 생각으로 또 살아야 되지? 어. 그럼 싫어, 싫어. 그래? 어차피 즐겁지 않았죠, 별로. 너무 즐겁지 않았다. 무슨 년도 쉽지 않았지. 그것도 없었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이런 내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가지. 열심히 조금 하루하루를. 야, 뭘 더 열심히 살아. 아니, 그런데 좀 그런 거 있지? 아쉬워. 후회한 것들. 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내가 그 당시에 진짜 시간 정말 많았는데 영어를 진짜 배워놨다면. 아, 그리고. 지금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단어 하나씩만 외웠어.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나 그때 시간 진짜 많았거든. 그렇지, 맨날 놀았지. 맨날 놀아, 그냥 누워 있었다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었지만 그렇더라도 주식을. 꾸준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 다. 주식 무조건 사고. 그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사둘 거 그랬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후에는. 또? 또 우리가 그때라도 사둬야 돼. 맞아, 맞아. 그때 영어 단어 하나씩 외웠는데. 아, 그때라도 영어 단어를 외웠어야 돼. 그때라도. 사람은 석신형. 인간은 늘 똑같은 후회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맞아. 그때 왜 이렇게 집에 집어져 있으면. 석신형이 지금이라도 영단어를 외우면. 아, 예. 아, 커피 마셔야지. 빠르페 주나, 빠르페. 어떻게 해서 날 칠 거 같아. 여기 이렇게 잡아보세요. 양쪽에. 여기 또. 좋은 말 있잖아. 잘 민망하다. 석신형이. 아, 석윤아 너는 뭐 이상한 거를 이렇게. 아니, 그리 뭐. 로맨티를 찍어야 해. 이상한 걸. 너 이거 아냐? 고기 만들어줄게, 고기. 고기요? 뭐 고기요? 제석이 로맨티스트네. 왜냐하면 형 맨날 학만 접었을 거 아니야. 아, 아니다. 하갈. 하갈 몇만 마리를 접었겠어. 아, 5만 마리 접었을 거야. 아, 저거 정말. 하갈. 고백하고 또 만들고. 고백하고 또 만들고. 하갈, 하갈. 고백하고 까이고. 나는 솔직히 하갈 3천 개 받은 사람이야. 왜 받은 사람 있어? 네? 나, 나 내가 접었어. 석진형 진짜 하갈을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 나. 그 하갈 기르시는 분이 계셨는데. 진짜 아니야? 진짜. 하갈을? 하갈을. 수락해 주세요. 건강에. 단백질 많이 썼네. 건강에. 나 진짜 좋아했어. 오늘 잘못 자셨어. 우리가 토크로는. 그럼. 지치질 않아. 지치질 않아. 지치질 않아. 아니, 어떻게 지쳐. 이걸 지지 않아. 석진이 형이랑 예전에 용만이 형이랑 저희가 밤새서 그냥 조동아리가 그냥 조동아리가 아니에요. 저 상갓집에서 그 선배님이 놀라셨잖아요. 야, 상갓집 그 얘기. 그거는 우리도 진짜 우리가 소름이 돋았어. 왜, 왜? 아니, 상갓집에서 이제 어딜 갖다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또 얘기할 게 남았었는데. 야, 오늘은 가자. 이건 좀 아니다. 와, 대박이다. 하랑 나랑 엘리 가가지고. 신입욕에. 지호는 술 한잔 하면 좀 말 좀 하지? 맞아, 맞아. 나 술만 술만 말 원하지. 그거 아세요, 오빠? 돌고래들 지역이 다르면 서로 의사소통 못 한대요. 사는 지역이 다르면. 그래서 언어가 있어? 응. 여러분, 노가리 진짜 될 것 같은데. 아, 좀 더 할게요. 아니, 우리는 얘기했잖아. 자, 여러분. 노가리. 노가리. 이것이 노가리. 아, 근데 야, 또 이렇게 저 북종이랑 이거 차 타고 가니까 옛날 패턴 생각났어. 아, 그러니까 이거. 아, 이뻐서 진짜. 이 논하고. 이 논하고. 이 논하고. 패턴 진짜 힘들었어. 나 TV로 봤는데. 내가 이제야 진짜 얘기하지만 패턴은 종국이랑 하면서 가면서 일단 지쳐.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일단 4시간, 5시간을 가니까. 저녁 만드는. 저녁 만드는. 만들기 전에 이미 배가 너무 고파서. 아, 그러겠다. 밥도 안 줄 거 아니야? 안 들리면서 죽은 거. 근데 그 새벽 일 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아, 새벽. 아, 미쳐, 미쳐. 그거 뽑을 때는 좀 진짜. 아니, 친 사람이 쫄깃하더라고. 그때 진짜 알았어. 진짜 싫어하는 거. 집옥하면 진짜 기분 나빠하던데. 나중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다들 외면을 했다니까. 왜냐면. 한 2시간 자나 봐. 그렇게 하면. 와, 진짜. 새벽 일에다가 아침까지 걸리잖아? 죽어, 죽어. 거의 한 2시간 잔다고 보면. 잠 못 자고. 근데 시청자로서는 저 너무 재밌었는데. 나도 재밌었어.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밥을 많이 했잖아. 아, 재석이 형. 뭘 지목하기 제일 편하니까.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또 게스트가 나오면. 어쩐지 내가. 내가 또 해. 재석이 형이 다 해준 거야. 장혁 형 나왔을 때 진짜 웃겼는데. 아, 혁이 웃겼지. 아,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못 했어. 할 것이. 맞아, 맞아. 힘들지. 힘들어서. 보는 사람이 힘들어 보였어. 그리고 거리도 멀고. 너무 멀고. 근데 이제 웃긴 뒷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1박 2일 동안 어떻게 보면 가 있으니까. 맞아. 매니저하고 스태프들은 할 게 없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로맨스. 로맨스. 서로 짝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재밌었겠다, 매니저들이랑. 설레지, 설레지. 그래서 매니저들하고 스타일리스트가 제일 좋아하는 촬영이. 네. 1박 2일에. 형. 거에 갔을 때 여자친구 만난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한 4년, 5년 만났지. 헤어졌어, 헤어졌어. 여자친구 결혼했어, 결혼했어. 아니, templates 얘기하지 말고 알지.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그래. 낭만 있다. 잘 만나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효가 와가지고 지효는 잔 거야. 그렇지. 그 분위기에. 그 분위기 알지. 지효야 너는 힘들지 않았나 보지, 그때? 한 번 나갔던 거? 어렸을 때 오빠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 너도 힘들었구나. 힘들었어. 배우들은 솔직히 적응 안 되지, 예능이. 그것도 그런데 낯설고 긴장하고 그게 밤에 또 귀신부장할 때 엄청 웃겨요. 그래, 네가 귀신. 제가 숨어있어야 하는데 숨어있다가 잠이 든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제자씨가 막 깨우고 그랬어요. 일어나야 돼, 저거. 지옥아, 지옥아. 막 이러면. 그때부터 좋아해. 지옥아, 지옥아. 뭐야, 진짜 무서워. 야,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왜 안 오시는 걸 다른 게 생각해. 이리로 가는 거야? 진짜? 몰랐지. 지옥아, 고생이 많다. 들어가,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러니까 그래서 소문이 한동안 났었지. 성격 좋은 애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지호는 잤을 뿐인데. 지호는 잤을 뿐인데. 지호는 잤을 뿐인데. 너무 털털하고. 맞아, 맞아, 맞아. 성격 좋다고, 지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모르겠어. 우리 나름대로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몇 년 전이야? 15년 됐나? 그게 한 14년, 3년 됐어. 우와. 엄청 오래됐어. 진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간 지나면. 우리가 그때. 러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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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벌써 10년 됐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년 정도 얘기할 거예요, 5년 지났을 때. 하하하하. 왜 10년 돼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뭐야. 10년 너무 늦잖아, 우리가. 아, 진짜 그런 날이 온다 또, 봐라. 어때요, 오빠 기분이? 그때랑 지금이랑 시간이 얼마 안 흐른 것 같다고 하셨는데 뭐 외적으로는 좀 나이가 든 느낌이 들겠지만. 그럼, 그럼. 마음은 어때요? 똑같아요, 마음. 마음은 비슷하지? 비슷해, 비슷해. 내가 지금. 20살 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른들 서로 동창들 만나면 막. 그걸 그러신 거야. 욕하시면서. 똑같구나. 똑같은 농담하시잖아. 그러잖아, 동창 어르신들 보면. 야, 이 똥파리 뭐, 이 자식아. 옛날이랑 똑같아, 이 자식아. 내가 볼 때는 그 나이로 보이거든. 야, 옛날이랑 똑같네. 진짜로. 진짜 그래. 이게 점잖게 생기신 어르신께서. 아, 이래요. 이렇게. 어, 이러시는데. 친구들한테 막.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예전하고 똑같네, 이 자식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 나는 진짜 하아이가. 그 얘기는 하지 마, 이 자식아. 아니, 하아이가 나는 진짜 꼬맨이 같아. 아주 꼬맨이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한테 가끔 너무 막 할 때는 내가 진짜 망각한 상황이야. 얘가 애 셋의 아빠라는 것의 개념이 없어. 그냥 옛날에 망나니 그때 생각돼서 어릴 때. 진짜 완전 어릴 때 완전. 그러니까 엑스맨 때 막. 진짜. 와, 막 그때. 어른이 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어른, 이거는 어른. 아니, 뭐 어른인 거는 뭐 뭐. 결혼한 사람은 더 느끼겠지. 알고는 있지만. 아버지, 왜? 아니, 그런데 형 우리가 이름표를 뜯어서 바꿀 수는 있지만. 빼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네. 이 인형이. 두 개를 가져야 하나, 나중에? 그런가 보다. 하나가 아닌가 봐. 아, 이게 목 돌아갔다. 아, 형 뭐 가지고 그렇게 돌려요, 형. 목 돌아갔어, 와. 다시 돌려줘요. 형은 인형 갖고 놀아본 적이 없어. 다 쥐불놀이 하는 거. 비석치기. 자치. 이런 것만 해가지고. 석둥, 석둥놀이. 형은 놀아본 적이 없어. 개구잡기, 개구잡기. 이 형도 보릿고개 때 얼마나 고생했다고, 저 형이. 보릿고개. 아야, 뛰지 마라. 아야, 뛰지 마라. 헤헤헤, 꺼지르라. 아야. 진성의 보릿고개. 형은 진짜 누가 아는 게 없어. 내가 왜 진성 씨의 보릿고개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했어. 한 살 동생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어제 방송 보더니 오빠 얼굴 안 좋으시다고 요새. 왜? 홀라, 오빠 얼굴이 어제 유독 안 좋아 보이시더라. 아, 어제? 그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컨날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 드려. 언젠 좋은 적 있었니? 좋은 적을 못 보셔서. 좋은 적을 못 보셔서. 좋은 적을 못 보셔서. 형님은 누구예요? 아니, 쟤네 아버지. 우리 아빠 형님이세요. 형, 쟤네 아버지. 나는 아버님이라 그래요. 형, 쟤네 아버지 뭐야. 형님은 뭐야. 형님이지. 아니, 쟤네 아버지는 뭐야. 형님은 뭐야. 형님. 몇 살 차이야? 몇 살? 한 6살? 6살, 6살. 완전 형이지. 아, 형, 쟤네 아버지는 좀 너무 존없잖아. 완전. 그냥 형도 아니고 완전 형. 형님 봤어. 우리 아빠는 방송 보면서 거기서 석진이라고 불러. 아, 석진이라고. 형님, 내가 저번에. 코칭 재밌다. 한 번도 못 뵀지만 괜히 모르게 정이가. 코칭 재밌다. 솔직히 소민이 없어도 형수님 하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아, 맞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너무 웃기지? 얼굴 다. 아, 형님. 여러분. 벨트, 벨트 매야 되는구나, 참. 벨트를 안 매고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출발 안 했잖아요. 그래도 매야 돼요, 형님. 정신 차려요, 오늘 녹화하는데. 오늘 인원도 한 명 없는데. 어떻게 정신 차릴까. 야, 너도 인마 좀 말 좀 하고, 인마. 형, 지효 외로워 보이나 좀 앞에라도 가요, 형. 야, 말을 해. 말하잖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야, 지효 옆에 왜 비었니? 너무 비었다. 아, 얘 좀 편하게 있으라고 비었어. 아, 저기. 지효 씨. 네? 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왜? 왜? 불편하게 해. 뭐가 불편해? 불편하게 앉아, 형. 형, 지효가 사생이 됐어. 내가 지금. 지효 당황해서. 지효 당황해서. 내가 친한 동생이에요. 지효 당황해서. 내 친한 동생. 내 친한 동생. 나 저승사자 아니다. 이리 와요. 저승사자 아니다. 싫어, 싫어. 이리 와요. 동생 맞춰줘요. 보필아. 담요, 담요. 형, 담요 좀 가려줘. 여기 다리. 너무 앙상하잖아요. 뭐가 앙상해? 늘 싫어한 것이. 아, 이거. 형, 이거 뭐 저기 백파이프 부시는 거예요? 백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에요? 백파이프 부시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 아, 그래. 매너다. 왜냐면 고기가 좀 약간. 아, 이거. 아니, 이거 왜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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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 아저씨 같았어. 고기 순하네. 맞아, 스코틀랜드 아저씨. 그럼 재수 오빠 여기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뒤로 갈게요. 어디 가요? 아니, 지효 씨 어디 가? 자리 싸우냐 뭐야? 자리가 돌고 돌아. 아, 야, 네가 일로. 그래서 어둘스럽게 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여부라인은 없어요. 그래, 자리를 그냥 나눠 봐. 일로 가고. 여기 뛰어놔? 일단 어떻게 해? 그래, 뛰어놔, 뛰어놔. 아, 그럼 지효 씨. 그럼 지효 씨. 가만 있어. 지효 씨, 내가 다시 할게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지효 씨. 그래, 그래. 아, 이렇게 됐네. 이게 낫네. 오늘 이렇게 그냥 가요. 뭐, 게스트 하나 섭외 안 하고. 가보죠, 뭐. 아니, 근처에 너는 회수 하나 불러. 너는 회수 있지. 아니, 누굴 불러. 남창이 형 바로 와요. 창이 형. 창이, 창이. 창이도 4시까지밖에 안 돼. 창이도 4시까지밖에 안 돼. 아, 그래? 창이 저기 라디오 생방에 됐는데. 왜 하냐니까? 미스터라디오 배배배밋.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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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el 거 같아서. 야 좀 형 좀 챙겨봐요 하 얼마나 열심히 살펴봐요 우리 돈까스 와이프가 거기 좋아해가지고 매달 지금 시켜먹어요 매달 어디 돈까스인데요 얘네 돈까스 무슨 돈까스요? 땡땡땡 돈까스 무슨 돈까스요? 신나는? 신나는? 야 돈까스! 형 되게 신난다 신나는 돈까스! 무슨 돈까스! 괜찮은데? 신나는 돈까스? 되게 재밌다